진권투자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한정된 예금에 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투자는 투자 대상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 과정에서 복잡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에만 의존하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투자의 합리적인 투자 원칙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투자는 자기 판단, 자기 책임입니다. 설사 증권회사 직원에게 본인 거래를 일임했다거나 직원의 투자 권유로 투자를 결정했다 해도 투자 손익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며 불법 행위로 인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자기 책임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증권거래는 예금이나 채권에 비해 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성도 큽니다. 따라서 거래 전 투자 대상의 특성 및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생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그 예방 요령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사장님, 잘나가 주식 한번 사보시지 않을래요? 제가 그 회사 사장이랑 허용오지하는 사이인데 지금 공시는 안 나왔지만 곧 40억 해외 자금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면 완전 대박 날 겁니다. 이후 잘나가 회사는 투자 유치 계획은커녕 계속된 실적 악화로 주가가 폭락하여 김치국 씨는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야? 무조건 오른다면서? 내 손실 물어내요! 공정환 과장님, 위의 사례처럼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 권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이잖아요. 만약 직원이 추천한 종목이 하락한다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단순한 권유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증권 투자의 자기 판단,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위 사례처럼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부당 권유 행위를 했다거나 설명 의무 또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투자 권유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부당 권유 행위란 직원이 고객에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이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 사례처럼 이잔란 대리가 김치국 씨에게 거액의 투자 유치 계획 같은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 정보를 흘린다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고 호언장담하거나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죠. 따라서, 앞 사례 김치국 씨는 이잔란 대리의 부당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이 단정적인 내용의 투자 권유를 할 때에는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관련 공시나 뉴스 등을 검색해서 정보가 정확한지, 재무제표가 건실한지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네요. 잘 이해하셨네요. 다음으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 행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최근 금융시장이 고도화되면서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신종 상품들이 속속 출연하고 있죠? 금융투자 상품이란 쉽게 말하자면 투자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을 뜻하는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때엔 해당 상품 내용, 구조, 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수료, 조기 상환 여부, 계약의 해제, 해지 등 재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일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지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제가 며칠 전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ELS 상품에 가입했는데 그때 투자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란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직원이 설명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귀찮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했는데 그럼 안 되나요?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설명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증권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직원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은 끝까지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은 투자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주의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투자 권유 행위란 무엇인가요? 적합성 원칙이란 Know Your Customer, 즉 고객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셨죠? 증권회사는 고객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 투자 권유가 가능한 상품 내에서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안정추구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그럼 직원이 저에게 선물 옵션, ELW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투자 권유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고객이 자기의 투자 성향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려 한다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에게서 서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위험성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따로 확인받아야 한답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 지식과 투자 경험, 정보 수집 능력이 월등한 증권회사 직원들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정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직원의 투자 권유는 단지 투자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 무엇보다도 투자자 스스로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역시 고객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땐 앞서 말한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기억하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 투자 권유를 해야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실력 하나는 최고라니까. 한 번 믿어봐봐. 나중에 엄청 벌면 한턱 쏘는 거 잊지나 말라고. 주식 한 번 해보세요. 사장님은 사업도 바쁘시고 하니까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종목은 튼튼 전자나 부자 물산 같은 우량주로 매매해 주세요. 아니 이게 뭐야. 우량주 거래해 달라고 했더니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샀다 팔았다. 그리고 원금이 9천만 원인데 수수료가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나 나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내 손실 물어줘요. 저한테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맡기셨잖아요. 전 책임 없습니다. 공정원 과장님. 위에 사례처럼 투자자가 정식 1인 계약 없이 직원에게 본인 거래를 전부 맡기는 포괄 1인 매매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포괄 1인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투자 1인업을 등록하고 고객과 정식으로 1인 계약을 재결한 후 전문 투자 운용 인력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앞 사례처럼 직원에게 구두로 1인한다거나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1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괄 1인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계좌 지배권을 가지는 포괄 1인의 경우라도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투자 결과는 기본적으로 1인을 맡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앞 사례처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1인 계약 없이 1인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죠. 다만 증권회사 직원이 과당 매매 등 투자자에 대한 선관 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에 상충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럼 과당 매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 매매에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매매 회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전체 매매에서 단기 매매 비중 수수료 금액의 과다 여부 등 여러 지표를 보아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거래로 했다고 보여지면 과당 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그럼 직원이 과당 매매를 하면 투자자는 1인 매매로 인한 손실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당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과당 매매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서 당시 주가 하락이나 고객의 책임 비율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는데 1인 매매의 경우 증권 투자에 있어서의 자기 판단,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책임 비율이 타 불법 행위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투자자 스스로도 1인 매매를 할 때 정기적으로 본인 계좌 매매 내역, 잔고 등을 확인해서 직원이 본인 1인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항시에 관리 감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1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상 또는 회사 내부의 징계 책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고객이 1임을 원하더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의한 투자 1임의 경우라도 우량주 위주의 분산 투자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손실을 포함한 매매 내역, 잔고 등은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거 내가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이봐요. 쌩쌩건설 주식 500주를 내가 매매한 적이 없는데 왜 내 잔고에 있어요? 아, 요즘 쌩쌩건설 주식이 오른다고 하길래 제가 사모님 대신 좀 사놨습니다. 아니, 왜 내 허락 없이 주식을 마음대로 사요? 어차피 수익 내기 위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주식이니 앞으로 오를 겁니다.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왕 샀으니 할 수 없죠. 알았어요. 대신 오르면 꼭 팔아줘요. 공정한 과장님, 이미 매매란 말 그대로 직원이 고객 모르게 임의로 매매했다는 것을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매매란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투자자의 예탁 자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매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제재도 부과될 수 있는 위법성이 큰 행위로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자는 주문 위탁 없이 매매를 하면 다 이미 매매가 성립하나요? 이미 매매는 개별 주문에 대한 주문 수탁 의무보단 매매에 있어 투자자의 위임이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고객의 매매 주문 없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미 매매가 성립되지만 개별 매매에 대한 주문 수탁이 없었다고 해서 항상 이미 매매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원이 개별 거래마다 투자자와 일일이 상담하고 매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먼저 매매를 한 후에 나중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투자자와 합의했다면 개별 매매에 대한 주문 위탁이 없었다 할지라도 투자자의 위임 의사가 있으므로 이미 매매가 인정되지 않죠. 반면 투자자가 직원에게 포괄 일임을 맡겼다고 해도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고객 모르게 신용 거래를 했다면 이러한 신용 매매는 일임의 범위를 벗어난 이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미 매매가 성립되면 고객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의 이미 매매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앞 사례처럼 고객이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매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추인의 사례로는 고객이 이미 매매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를 방치했다거나 위의 사례처럼 직원의 설득을 수용하여 주가 상승을 기다린 경우 이미 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매도 대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으로 이미 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한 경우 고객이 이미 매매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이미 매수된 주식이 예탁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이미 매매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의제기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이미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으니 추인한 것으로 볼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즉각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매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 증권카드, 인감도장, 비밀번호 등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시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자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요즘 잘나가는 기린 홈쇼핑 주식이 있죠? 현재가가 얼마죠? 현재가가 3070원인데 지금 매수세가 강한 편이라 좀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고객님 주문하시려고요? 네, 그럼 보자. 5천주, 3080원에 지정가 주문 좀 넣어줘요. 그러나 당시 부자증권사에서는 전국적으로 HTS를 비롯 모든 주문 매체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지 못했던 이 친절 직원은 홍길동 씨의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문은 전산 장애가 복구된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전산 장애로 고객님께서 제출한 주문이 바로 접수되지 못하고 9시 17분 경에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린 홈쇼핑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주문하신 3080원에는 체결되지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 벌써 3100원이네? 지금 추경 매수하기도 그렇고 할 수 없죠? 그냥 주문 취소해 주세요. 기린 홈쇼핑 주식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이날 종가 3050원에 끝났으나 이후 4일 연속 4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니, 기린 홈쇼핑 주식 왜 이렇게 잘 나가? 아휴, 그때 주문만 잘 체결됐어도 대박났을 텐데 이봐요. 당신 내 전산 장애로 체결될 수 있었던 내 주문이 체결 안 됐으니 그때 내가 낸 주문 가격 3080원 하고 지금 현재가 5300원 차액만큼 손해배상해 줘요. 예? 고객님, 그건 곤란합니다. 공정환 과장님 요즘 투자자들은 HTS나 스마트폰 같은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각종 전산 장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특히 증권 거래는 짧은 순간에도 순식간에 손익이 뒤바뀌는데 전산 장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손의 규모는 정말 엄청 늘 것 같아요.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증권 회사의 HTS 프로그램의 오류나 유지 보수 같은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 등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 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따라서 고객은 전산 장애 중 매매 의사가 있었음을 증권 회사에 입증하여 해당 손해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고객 PC의 용량 부족이나 인터넷 회선 장애가치 증권사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전산 장애의 경우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객이 전산 장애 중 매매 의사를 입증하려면 주문 로그 기록 같은 증빙이 필요한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증빙을 구비하기가 힘들어 손해배상률이 낮다고 들었어요. 네, 따라서 HTS를 사용하는 도중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면 캡처, 동영상 촬영 등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하는 증권회사 지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 주문 수단을 기억해 두었다가 비상 주문을 통해 본인의 매매 의사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콜센터 전화번호는 전산 장애 중엔 전화가 집중되어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점 전화를 이용하시고 이마저도 잘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본인 주문 내용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정원 과장님, 그런데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전산 장애로 기린 홈쇼핑 주식을 3,080원에 매수하지 못해 입은 실제 손실은 없지만 만약 제대로 체결되었다면 기린 홈쇼핑 주가가 4일 연속 상한가였으니 그만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전산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 즉 투자자가 실행하고자 한 주문 중 전산 장애가 없었더라면 체결될 수 있었던 매매호가임에도 전산 장애로 동 주문이 거래소에 접수되지 못하고 전산 장애가 복구된 이후 다시 동종의 종목을 매매하는 데 지출된 추가적 비용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실제로 동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매매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기회 비용은 특별 손해로 증권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당시 홍길동 씨의 기린 홈쇼핑 5,000주에 대한 3,080원의 매수 주문이 체결 가능했다 할지라도 홍길동 씨는 전산 장애가 복구된 이후 동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매수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통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홍길동 씨가 주장하는 전매 이익의 상실은 특별 손해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자들도 전산 장애가 복구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면 즉각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공정환 과장님, 온라인 거래 시 전산 장애 이외에 요즘 해킹, 피싱 같은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온라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전자금융 거래 관련 보안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 회사도 안정적인 전산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투자자들도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하려면 계좌번호, HTS ID, 비밀번호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의 ID,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하시고 엑셀 등 PC에 저장해 놓거나 타인에게 위탁 또는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은 메일함, 웹하드 등 인터넷 상에 보관하지 말고 USB 등 이동식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C 등 개방된 컴퓨터에서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되 피치 못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HTS를 종료한 후 다시 로그인하고 사용 후에는 관련 정보를 꼭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체결, 입출금 이체,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 등은 휴대폰으로 즉시 알려주는 SMS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예탁금 인출 사고를 당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거래 지점에 신고하여 정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C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 관련 정기적인 점검을 하셔야 마음 놓고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지점장님, 제가 지금 급히 쓸 돈이 있어서 추가 담보금을 바로 입금하지 못할 것 같아요. 8월 21일까지는 꼭 입금할 테니 그때까지만 반대 매매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저희 규정상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그동안 여기서 거래한 실적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그럼 고객님, 이번 딱 한 번만입니다. 그러나 신용숙 씨는 8월 20일까지도 추가 담보금을 입금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 번 더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점장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8월 20일 반대 매매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결국 반대 매매 할 거면 원칙대로 8월 21일 날 해야지 왜 8월 22일 날 해서 제 손해가 더 커졌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배상해 줘요. 아니, 연장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공정환 과장님, 계좌 주문 관련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좌 주문 관련 분쟁엔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위 반대 매매 사례와 같이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이 매매되어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위탁 계약상 고객의 주문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역시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주문이나 반대 매매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정환 과장님, 그 중에서도 위 사례와 같은 반대 매매 관련 분쟁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반대 매매는 어떤 경우에 실행하게 되나요? 주식의 경우 미수 거래 중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신용 거래 중 채무 상환 또는 담보 부족분에 대한 추가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증권회사는 고객 계좌에 대해 반대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위탁 증거금의 수준이 유지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 고객이 마진콜 요구를 받았음에도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역시 반대 매매가 실행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증권회사는 무조건 반대 매매를 실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반대 매매의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보 없이도 반대 매매가 가능하지만 대출금이나 이용자금, 신용 거래, 추가 담보나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위탁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 매매 이전 고객에게 반대 매매 사실을 통보해야만 반대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 매매 사실 통지 없이 반대 매매를 실행했다면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위 사례처럼 고객이 반대 매매를 유예해달라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반대 매매는 증권회사가 채권 확보를 위해 권리자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 실행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대 매매를 실행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대 매매가 연기되어 고객의 손실이 커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증권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죠. 공정원 과장님, 다음으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원에게 주문을 제출했는데 의사소통의 착오로 고객의 의사와는 다르게 직원이 매매 주문을 처리했다거나 HTS로 주문할 때 증권사의 프로그램 오류 또는 고객의 조작 오류로 잘못 주문되어 일어나는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문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본인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직원이 이를 해석함에 있어 잘못 처리한 것이 없다면 직원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HTS 조작 오류 또는 미숙으로 잘못 주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증권회사의 그 책임을 몰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할 때에는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HTS로 주문할 때에는 그 사용법을 미리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역시 법적인 손해 배상 책임 여부를 떠나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불명확한 주문에 대해서는 어림짐작하지 말고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명복창, 즉 고객의 지시를 따라 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체결 후에는 SMS 등 고객이 정한 방법을 통해 바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TS 프로그램의 단축키, 예약 주문 등과 같은 경우 어렵거나 헷갈리지 않게 설계하고 그 사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야 고객들의 주문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증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소송을 준비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변호사 수입료 등 큰 비용이 들고 특히 손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정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인의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인데요.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대립이 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어 실제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정 제도를 통해 증권회사에 비해 법적, 경제적으로 약재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고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신청인에 대한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비용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60일 이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50년간 자본시장을 직접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호가 및 체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drc.krx.co.kr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팩스 02-786-0263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분쟁조정센터 전화번호인 1577-2172번으로 전화하시면 증권 분쟁 관련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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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